안녕하세요 춤추는 곤희 춤추는 은경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디션을 볼 날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은경이의 생일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써줬답니다 근데 저를 돼지알미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편지 안에는 저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다 돼지알미 아니면 너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교를 가서 은경이가 6개월 시간을 아직 안해서 실시간을 뛰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학교 전문 오늘의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고고! 지금은 저희 학교 들어와서 제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너무 떨린 것 같아요 오늘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 떨려요 자 너무 너무 올라가 날씨가 너무 좋아 신경 짱이네 너무 좋아 저희는 현재 저희 반에 거의 다 왔습니다 진짜 너무 신경을 하네요 어떡하지 지금 화랑맞는 중이에요 아까나까나 왜 이래 짜잔 저는 현재 저희 반에 들어와서 옷을 받았습니다 이제 연습을 하고 이제 연습을 하고 실시간을 하고 옷을 샤넬 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떨리려고 어떡해요 저 풀려주세요 짜잔 저희 실시간 상담형 끝나고 이제 옷을 샤넬 보러 갑니다 아 이름으로 제가 너무 어떡하죠 일단 태안을 열심히 하고 올게요 고고고 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보안노네 저 앞에서는 지금 암나쿨을 춤추고 있는데 너무 잘 춰가지고 어떡하죠 이래서 너 칠고 있어 머리가 장난 아닌데 머리가 장난 아닌데 가자 빠이빠이 짜잔 끝났어요 여러분 저희가 와 진짜 너무 심장이 너무 쫄깃쫄깃해가지고 맞아요 저도 떨려가지고 진짜 아니 제가 간격을 줘가지고 제가 첫 번째로 했어요 저 두 번째로 했어요 진짜 와 너무 떨려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너무 떨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못했을 거 같아요 그 영어는 내일 알려줄 거 같은데 아 너무 떨려 아 다시까지 그 아 제발 붙으면 좋겠네요 내일 결과를 보러 다시 고고 고고 안녕하세요 춤추는 인경 춤추는 고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중학교 댄스부 결과를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결과를 빨리 알았는데 늦게 알려주신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댄스부 오디션을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저희는 댄스부 오디션에 끌겠습니다 제가 진짜 가장 처음으로 해가지고 너무너무너무너무 떨려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세서랑 잘 서했더니 부럽습니다 저희가 오디션이 누구누구 됐는지 합격이 나왔을 때도 너무 떨려가지고 패배를 봤을 때 슬쩍 눌렀습니다 오디션 때 정말 손발이 다 떨리고 떨렸는데 응원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응원해주셔서 저희가 그만큼 열심히 해서 붙었던 것 같고 저희가 지금보다 더 이쁘고 멋진 영상으로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불편까지 부탁드려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이빠이 빠이빠이